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야마아 RMX 파워 포지드 아이언 테스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골프를 1990년도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야마아 클럽을 신중하게 잡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야마아 클럽이 평은 좋은 편인데 저는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야마아 클럽을 잡아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여튼 최근 야마아에서는 2019년도 신제품 아이언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름은 RMX 파워 포지드 아이언이고 국내에만 출시된 대한민국 전용 모델이라고 합니다. 국내 전용 모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단어로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파워하고 포지드 참고로 야마아 아이언은 인프레스 라인과 RMX 라인으로 구분됩니다. RMX는 리믹스를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프레스 라인은 쉬운 스윙을 원하는 골퍼를 위한 라인이고요. 리믹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쉬운 스윙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스윙을 원하는 골퍼를 위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테스트를 한 리믹스 파워 포지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리믹스 라인이기는 하지만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는 인프레스 라인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루기 쉬운 아이언이란 뜻입니다. 이 부분은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믹스 파워 포지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5번 아이언서부터 9번 아이언까지 그리고 웨지 3개를 포함한 총 8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신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높은 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최저가 기준으로 그리고 경량 스틸 샤프트 기준으로 8개 아이언 165만원 전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클럽은 야마하 한국 공식 에이전시인 오리엔탈 골프를 통해서 렌탈을 받았고요. 테스트에 대한 어떠한 물질적인 금전적인 보상 없이 클럽만 렌탈을 받아서 주관적인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측정은 스카이 트랙을 이용했고요. 테스트볼은 타이틀리스트 프로 V1X와 프로 V1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테스트는 충분한 워밍업 후에 모든 클럽을 다시 탈을 해보고요. 테스트 측정만 5번 아이언, 7번 아이언, 9번 아이언 총 20개 정도 샷을 한 다음에 평균 값을 측정을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거리 면에서는 아주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다른 아이언들의 평균 비거리와 비교해서 한 반 클럽 정도 더 멀리 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용성 면에서도 약간 잘못 맞거나 약간 실수에도 크게 벗어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수치상으로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비거리와 관용성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프트는 약간 강하게 세워져 있는 아이언이지만 탄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이었는데요. 물론 경량 스틸 샤프트여서 샤프트가 가벼워서 높은 탄도가 나온 것도 있지만 헤드 디자인 측면으로 봐도 헤드 하단부에 무게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탄도가 나오기 좋은 편이었습니다. 대부분 아이언들이 거꾸로 세워놓으면 클럽헤드가 약간 닫히는 편인데요. 야마 리믹스 파워 포즈드 아이언 같은 용에는 조금 더 닫히는 느낌입니다. 아마 헤드 디자인과 이런 헤드의 무게 배치가 높은 탄도와 드로우 성향의 아이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언 마감과 질감도 아주 좋은 편인데요. 사실 홈페이지 사진으로 미리 살펴봤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실제로 클럽을 받아서 잡아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완성도나 마감이나 질감은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짧은 호젤이나 아무런 색상 없이 파넷 로고도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샤프트나 그립 같은 경우에도 양산클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NS 프로 경량 스틸 샤프트 골프 프라이드 그립이긴 하지만 리믹스 전용으로 한 번 더 좀 꾸며놨다는 점이 다른 클럽들과는 좀 차별화돼서 이런 점도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립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골프 프라이드 투어 벨벳 그립과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텍스처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립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저는 특히 그립이 마음에 드네요. 클럽은 웨지부터 오버나연까지 일반적인 캐비티팩 구조로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진 웨지들이 성능이나 피드백 면에서는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야마 리믹스 파워포지드 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성능이 좋은 웨지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데요. 여튼 개인적으로는 웨지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취향도 있겠지만 헤드는 크고 널찍한 편입니다. 탑라인도 두툼한 편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언 타이브는 아닌데요. 물론 이런 아이언 디자인이 좀 안정감을 준다거나 다루기 쉽다거나 수행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좀 날렵하고 날카로운 느낌이 떨어지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옵셋도 많은 편은 아니고요. 클럽의 바닥면도 잘 다듬어 놓아서 클럽의 노임이나 클럽의 빠짐 같은 부분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클럽을 처음 잡아보면 약간 가볍게 느껴지는데요. 비슷한 다른 클럽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마 클럽의 밸런스가 약간 가볍게 세팅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가볍게 느껴질수록 좀 다루기 쉽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야마와 리믹스 파워 포즈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헤드의 앞부분이죠. 토우 쪽을 약간 낮게 만든 저중심 설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언입니다. 어드레스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이지만 다른 비슷한 클럽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탄도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구감이나 타구음 같은 감성적인 부분은 특히 만족스러운데요. 왠지 야마하라는 브랜드가 악기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타구감과 타구음은 적당히 묵직하고 적당히 부드러운 아주 좋은 느낌입니다. 균형이 잘 잡혀있는 느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야마와 스피커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그 느낌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입니다. 고음과 저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힌 소리 같은 타구감과 타구음입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의 빠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타구감이나 타구음이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타구감이 좋다는 것은 피드백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임팩트 순간 샷이 어디로 날아갈지 느낌이 굉장히 잘 오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믹스 파워 포즈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리믹스 라인이긴 하지만 인프레스 라인에 좀 다루기 쉬운 인프레스 라인에 가까운 클럽이라고 가까운 아이언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비걸이나 관용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탄도도 높게 나온 편이고 드로우 구조도 잘 나오는 굉장히 다루기 쉬운 아이언입니다. 전체적인 클럽 디자인도 헤드가 크고 넓어서 다루기 쉽다는 느낌이 더 강하기도 하고요. 이런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골퍼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샤프트나 그립 같은 경우에도 자주 쓰이는 일반적인 제품이지만 조금 더 다듬어서 차별화되어져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립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만 맞다면 빼서 제 아이언에다가 끼고 싶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마감이나 질감, 타구감과 타구음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골프 실력과 상관없이 성능 좋고 다루기 쉽고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골퍼분들에게 야마 리믹스 파워 포즈드 아이언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야마라는 브랜드가 골프 쪽에서는 약간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약간의 단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제품이다 보니까 아직 가격대가 높다는 점도 역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머슬백 아이언이나 좀 날렵한 아이언 디자인을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취향과는 좀 거리가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런 점이 저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영상이 좋은 아이언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